안녕하십니까 직가입니다. 오늘은 악센트 알아볼게요. 악센트가 뭐죠? 악센트 어떤 음의 고저장단 강세 강조하거나 그런거죠? 악센트 강조하거나 힘있게 표출하거나 음악에서는 음악도 그렇고 말에서도 그렇고 미술에서도 그렇고 힘있게 강조하거나 이런거 악센트 악센트라고 하잖아요. 악센트라고 안그럽니다. 악센트라고 합니다. 악센트 아닙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악센트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강조. 강조하는거는 어떻게하죠? 악 악 악 이렇게 강조하죠?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안녕